낭쇠섬 앞입니다. 완전히 간조라서 이쪽에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. 한 손으로는 노를 줬고, 한 손으로는 영상을 찍고, 새들이 가벼우니까 흥압이 몇개 보이고, 흥압이 보여요. 홍합이 제법 있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석, 많지는 않지만, 홍합이 조금씩 붙어있습니다. 바글바글하다면, 상륙해서 딸수도 있는데, 그 정도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, 꿀갓사리. 홍합. 홍합이 괜찮네. 홍합이 제법 있습니다. 아, 저 벼랑 끝에 홍합이 있구나. 어휴, 물살도 있고. 으이치. 어, 뭐야. 뭐야. 농어였나? 응. 찍혔어. 영상이 찍혔을 것 같은데. 하다다닥. 농어였을 수도 있고. 그러네. 하다닥. 홍합이 제법 많이 있네요. 홍합이 Breeze 가위바글 달려다드네요. 딸 것인가 말 것인가 말 것인가 딸 것인가 홍합 따는 거는 가져왔는데 조금만 따도 될 것도 같고 한번 물이 너무 왔다갔다 해서 랜딩하기는 만만치가 않네요 무리하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랜딩 하다가 골찰 끌까진네